엄마 어디 아파? 어머니, 병원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지금 옆에 누구 없습니까? 리엘 씨 없어요? 어머님이 말씀하세요. 어머님 아들이잖아. 이젠 네 소속이니까 네가 알아서 좀 해. 나 여자로 좋아하긴 해요? 됐어요. 리엘 씨 마음대로 생각하세요. 무례하지 않겠다고 나 꼭 약속해요. 약속할게.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? 회장님은 내가 맡을 테니 넌 걱정하지 마라. 무슨 속셈이야? 그건 재앙이라고요, 재앙. 끔찍한 재앙이라고! 그래, 원하는 게 뭐예요? 그냥 들어갈 순 없습니다. 환상 오페롤은 저에게 주세요.